친구들이 피구 시합을 함께할 팀원을 고르며 웃고 떠드는 사이 말 한마디 못하고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선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녀가 보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영화 우리들의 주인공 선희입니다 선희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지만 누구보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 11살 보통아이 선희는 한때 친했던 보라와 다시 잘 지내고 싶어서 순수 만든 팔찌를 생일선물로 준비하고 당본도 바꿔주며 청소까지 대신했지만 돌아온 건 따스한 환대가 아닌 또 한 번의 싸늘한 따돌림이었죠 하필 오늘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 선희는 당분간 친구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전에 잠시 마주쳤던 전학생 지아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주인을 잃은 우정 팔찌 하나를 지아의 손목에 채워주고 지아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새 친구에게 스며들기를 바랬죠 친구를 사귀고 싶은 선희의 바람이 통한 걸까요? 여름방학 동안 선희와 지아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타인의 개입이 없는 온전한 우리의 세계 그 안에서 둘은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비밀 얘기도 공유했죠 언뜻언뜻 보인 쓸쓸한 모습에서 조금은 짐작했던 지아의 상처 선희의 결핍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환경이라면 지아의 결핍은 부모의 사랑이 부재한 가정환경이었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겐 특별한 환상일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요맘때 소녀들에게 이런 이질감은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봐라 짜잔 이거 뭐야? 이거 오이김밥 네가 좋아하는 거 아 진짜 맛있어 아 나 진짜 배 안 고파 아 그래 여름처럼 내내 뜨거울 줄 알았던 두 친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결핍이 불러온 오해로 균열을 만들고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처럼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시작된 새학기 선희는 첫 등교를 한 지아가 반가워 인사하는데 지아는 어쩐 일인지 그건 선희를 외면하고 선희를 따돌리는 보라무리와 어울립니다 됐고 됐고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선희는 좋은 선물로 지아의 마음을 풀고 다시 잘해보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고민 끝에 선희는 엄마의 돈에 손을 들고 너 오늘 생일이잖아 지아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데요 하지만 지아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선희의 선물을 거절하죠 피자 안 왔어? 지아야 생일 파티 안 한다며 숙제 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해 하나뿐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지아마저 보라 편에 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화가 난 선희는 지아와 하나씩 나눠가진 우정 팔찌를 끊어버리고 다시 외톨이가 됐습니다 한편 지아와 보라의 관계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보라가 당연하게 누려온 높은 성적과 인기가 순간 모조리 지아의 것처럼 느껴졌을 때였죠 보라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뒤섞인 감정을 남몰래 눈물로 쏟아내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선희는 보라를 위로하며 지아에 대한 몇 가지 비밀 얘기를 전했는데 그리고 이선이 그러는데 이선이 엄마가 한자 먹으라고 음식 해줬는데 한자가 그거 먹기 싫다고 다 버렸대 다음날부터 보라가 그 비밀 얘기를 이용해 지아를 따돌리기 시작하더니 비밀의 출처까지 대놓고 밝히면서 선희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선희에게 배신감을 느낀 지아는 학김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쏟아냈고 선희 역시 받은 상처만큼의 독한 말들로 지아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죠 윤가은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 우리들은 같은 상처를 지닌 11살 소녀 선희와 지아의 감정과 이에 따른 관계 변화를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야 이선 너 지아한테 빌려간 생년필 좀 돌려줄래?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내가 언제 빌려준 거잖아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주냐? 아이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감독의 따스한 시선과 배려 깊은 태도는 영화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카메라의 높이와 앵글이죠 선희의 표정과 시선만을 쫓는 영화의 도입부를 시작으로 부모와 선생님 등 어른들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대체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지아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남동생 윤이가 내뱉은 한마디가 선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연호가 나 때려서 아주 쫓아가서 연호가 팍 때렸어 그래서? 그래서 같이 놀았어 다시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응? 연호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호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보라의 매니큐어가 사라진 자리 선희의 손톱 끝엔 지아와 함께 했던 봉숭아물이 살짝 남아있습니다 선희는 다시 용기를 내봅니다 지아의 손톱에도 그때 함께 물들인 봉숭아물이 남아있을까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 우리들이었습니다 도착했대 internet 아멘